더 늦기 전에 단풍이나 보려고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단풍나무 길엔 다 연인뿐이더라고요 저만 혼자 주변 연인들 째려보다가 은행을 밟고 말았습니다 은행 터졌을 때 그 냄새 오래갑니다 그거 며칠 갈 수 있어요 밑창에서 단풍나무 길에 다 연인뿐이다? 요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벚꽃놀이 때를 생각하면 단풍길은 사실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단풍 그러니까요 단풍 예쁘긴 한데 단풍 보러 이렇게 길을 많이 걸어 다니시나요? 그렇죠 이걸 은행 탓을 하네 은행 터진 냄새가 안 났어도 뭐 잘 되진 않았을 겁니다 원래 나는 났던 냄새일 수도 있어요 원래 네 냄새다 넌 뱅크좌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은행 냄새 안 나게 일주일 동안 격리하자 진짜 별걸 다 엮고 앉아 있습니다 은행은 무슨 잘못이냐 너한테 주워 터지고 다음은요 리영이님 짝사랑했던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멋있게 보이려고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멋진 걸로 쫙 빼입고 식장에 갔는데 여름용이라 너무 추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눈물이 났던 건 여름용이라 추워서 그랬던 거겠죠 야외 결혼식도 아니고 이 계절에 신뢰였을 텐데 눈물이 났다 거기를 왜 갔을까요 짝사랑했던 여자 왜 갔지 그것도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건 누구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걸까요 일단 타겟 자체가 신분은 절대 아닐 거고 그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멘탈을 세게 맞으신 거 같은데 신분은 아니고 뭐 신부 친구들 뭐 이런 정도로 타겟을 노린 것인지 음 그래요 채팅창에 널 부르긴 한 거야 그러니까 짝사랑했으면 리영희님 분명히 티났을 거고 그 여자분 알았을 거고 안 불렀을 텐데 안 불렀는데 간 거 아닌가 그래서 변장하려고 여름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불청객 자 크라잉넛의 조치아니안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